안녕하세요 두라입니다. 우리 두리두리 닭 제가 오늘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맵이 왔는데 이게 택배 잡기 한식의 맵인데 이걸로 시청자 참아도 약간 시크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 써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감기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기가 낫을 때까지 좀 쉬고 일단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는 방송을 쓸려고 합니다. 일단 감기가 이게 좀 시간이 들어가지고 났으면 이게 나으면 다시 제대로 그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그 sdp의 연관받아서 만들었는데 정말 간단해요. 능력 커맨드를 현재 추가할 예정이고 커맨드를 외워놨고 이쪽에서 신뢰잡기 현식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걸로 시청자 참여를 생각보다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이것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지금 감기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감기가 낫으면 그때 다시 방송을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끝! 뾰랄랄랄랄랄라. 그래서 끝! 뾰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저가 대원이를 향한 마음입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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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진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나서가지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주에 유리시리즈 그거 일단 올릴거고 몇가지 간단한거 일단 몇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